everything changes 야 민지야 너 요즘 뭐 사업 잘 되냐? 아 근데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형태 형이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 안 갚아 갚기로 한 기간이 있으면은 딱 갚아야 되잖아 야 그래도 우리가 뭐 보통 사이도 아닌데 그 정도 네가 봐줘야지 난 근데 이런 거 진짜 못 참아 형 뭐라고 할까? 네 동생도 아니고 형인데 형이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뭐 어 형 왔어? 어 형 왔어 왔어 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얘들아? 앞으로 가면 잘 되겠지 알았죠 형 민지야 하지마 아 왔다 왔다 아 나 돈 갚기로 했거든 민지한테 아 나중에 주면 되지 형 지금 며칠째 이런다고 민지야 하지마 지금 한 두 달이 넘었어 이렇게 갚을게 갚을 때 한 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아 미치지 않네 민지 하지마 두 달 동안 지금 내가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잖아 아니 그건 맞는데 내일까지 못 죽게 그 말이 되냐고 빨리 달라고 야 김민지 뭐야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지 아니 돈을 갚아야지 하 내가 돈을 안 준 거 맞긴 한데 형 잠깐만 형한테 뭐라고 그랬냐니 어? 뭐라고? 무슨 말투로 했냐 형한테 어? 왜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형 예의 없게 하지마 형한테 그만해 내가 빌린 거고 내가 힘들 때 나 도와준 거야 형 잠깐만 어 형 혹시 카피가 좀 써서 그러는데 어 이만큼 나에게 좀 채워줄 수 있어? 아 이게 많이 써? 어 아니 원래 원샷이지? 시럽을 이만큼 아싸 그냥 가든 걸 얹어 아 알겠어 알겠어 빨리 가야지 아 이게 연하게 만들려는데 어 말퀴 못하려 하지 말고 편입 아니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형한테 항상 말이 심하다고 내가 심하다고? 나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예의만 예의 하나만 나는 그래도 달라는 걸 달라고 한 거야 형 뛰어 뛰어와야지 어 어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네가 나한테 연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 내가 이게 좀 쓰다는 걸 미리 판단해서 시키기 전에 아 괜찮아요 형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부분이 너무 후회돼 아 진짜 잘하면 잘하면 돼 다음이란 게 없어 나는 형 그리고 한결 조금만 올려줘 어 예 입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좋아 형 얼굴도 안 보이잖아 근데 얘도 하나 응 뭐 이유는 있는데 형 조금만 조용히 해줘 아 맞아 형 할 거 없구나 맞아 맞아 나 신발깔 한 번만 묶어줘 아 맞아 아니 풀고도 아니야 치체에 맞게 아니야 악살이 여기 무릎에 바로 그럴까? 응 근데 네가 심하튼 A를 조금만 지키면 1층부터 단단하게 묶어줘야 돼 그게 낫지 2층 네가 형한테 3층 네가 평생 돈 이자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해줘야지 6층 마지막에 매듭이 중요하거든 응 나비로 해줘 네 밖으로 보이면 안 돼 응 강도 괜찮아? 나쁘지 않았어 쪼여.. 쪼여짐 괜찮아? 아우 씨 응 야 내가 봐봐 형 손 마사지 좀 너 그때 너도 형한테 20만원인가 빌려줬을 때 이게 심장이 연결돼 있고 190만원 받았잖아 심장 간 심장 간 너는 동시하면 심 간 심 간 그냥 해 말하지 말고 알겠어 알겠어 원리 갈게 왜 나도 너처럼 잘하려고 너 따라하는 거야 똑같이 내가 착하네 이거 봐 이거 봐 네가 지금 예의 없게 하잖아 지금 누가 형 머리 이렇게 만져 아니 분위기 아니 너 가슴 왜 만져 형 미안해 내 옷을 만지지 마 왜냐면 이게 하얀 옷이잖아 형 손이 닿는 순간 이게 껌해져 옷값이 떨어지겠다 옷값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 형 마스크도 원래 하얀색이었지 근데 검은색 된 거야 주무셔서? 그냥 형은 몸에 닿아서 아니야 형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예의가 없 그러니까 네가 지진이 없으니까 네가 평소에도 형한테 못하는 잼도 많다 이거야 너를 따라해서 걔 한 것 뿐인게 너야 나 손톱 안 되겠다 뒤돌아 있어라 말이 너무 많다 김민재는 나한테 손톱 돈을 빌려줬어 그렇게 얘기를 해 안 돼 김민재는 뭘 잘해 상호야 그럼 그쪽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형이랑 얘기하실 줄 알아 목에 점 있네 그러니까 네가 고마워 김민재 네 근데 끝까지 돈을 받아야겠어? 아니 그래도 내가 달라고 하는 거잖아 나 돈을 끝까지 받아야겠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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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잠깐만 야 일어나 봐 너 끝까지 돈 받아야겠어? 아니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마 형 형 형 형 형 잠깐만 얘네 얘기 좀 할게 왜? 네가 끝까지 돈 받아야겠냐고 돈이 문제야? 아니 형 형 형 잠깐만 얘네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어 진짜 미안 네가 돈을 다 받아야겠냐고 내가 줘? 아니 잠깐만 아니 줄 건 준다니까 아니 싸우지 말라고 빠져 이 새끼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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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그래도... 내 이름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